이거 85 갔다가 1호 사고가자 오케이 닫았어 닫았어 고! 아 이거 의자 갔으니까 캐릭터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그냥 캡틴 캡틴의 그 체어를 사야 된다니까? 그니까 나중에 사고가겠어 내가 야 이거 어떡하냐 무시할까? 무시할까? 스카우트인데 나 스카우트 돈 꽤 줘 확실히 줘? 알았어 알았어 C부터 C부터 상대 트러스트 건다 C만 노린다 아 또 날아가네 쉴드 다 까졌다 우리 쉴드 더블 지금 가중 시켰어 오케이 오케이 C 다 깠어 C 다 깠어 오케이 좋아 이거 지는거 아니야 이거? 갈마 아 여기 있어있어 여기 있어있어 오 데뷔지가 왜이러냐 샷건 10700딜 상대 쉴드 꺼져 꺼져 트였다 오케이 딸피 딸피 쉴드 딸피 마무리 마무리 어 비가 너무한다 콜라지 말고 진짜 한다 피피피피피 피 잡자 피잡자 피잡자 워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피 피가 없다 워프 준비는 거의 다 대가 지들끼리 맞출 수 있게 못하나?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쉴드 까졌다 아니야 못 이길 것 같은데 할만해 할만해 아 안돼 미사일 안돼 불안해 워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가고 헤드 아 흐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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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흐어우 흐어우 야 돈 안벌리지 처벌 밖에 없지 iden 혜정 노답이다 혜정은 아닐 것 같아 우리 그냥 왕 받들어 모으자 안된다 이거 그래 왕 받들어 모으자 초반에 돈좀 벌어서 나 조금 힘좀 모은 다음에 나중에 구델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힘드네 크루즈가 별로야 안하네 헤비어택베슬 스트라이크베슬 아무리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하노 프리깃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제일 간단하고 뭐가? 프리깃 라이트 프리깃 탔어 이거 제대로 해보자 이거 도대체 안모이잖아 진짜 제대로 해보자 아이 누가보면 제대로 안한줄 알겠다 제대로 하는데 이런데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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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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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힘들어 야 무슨 시비지? 이cing 라이트 프리깃 우리 WD 소속 CU 소속이네 우리 우리 CU야? 그래 그럼 CU ningen 편조리 resonance CU가 5로 출발하네 봐봐 그러면은 얘네들이 군사분냄선같은데 같이 도와주면 되이지않을까 그렇게해서 주겠지 아 우리 좋은 생각났다 이게.. Christian 한번 도와주라고 그냥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야 시우랑 펜 먹어 펜 먹고 이거 느낌이요쪽 가면은 뭐 있지 않을까? 내가 픽처를 그려보자면 일단 얘네 소속으로 돈을 막 싸그리 끌어모아 겁나 세게 무장을 해 얘네 좆패면 돼 알겠지? 다시 응수를 하는거야 8호이 가자 8호이 일단 W뒤부터 조지자 어? 뭐였어 조진데 자꾸 야 우리가 조져졌잖아 조져졌잖아 저거 뭘 조져 자꾸 안 돼 발사 어 8초동안 터렛 데미지 50% 올려줄 수 있다 아 진짜? 어 그러면은 가까이 붙어서 딱 8초안에 3개 따다다 박아버려가 됐네 우리 이거 무기 3개지 지금 얍 야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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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미션 뜯다니까 뭐야? 뭐야 미션 뭐야 내 렉서스? 내 렉서스? 그래 미션 지금보다 좋겠지 어 1983? 응 이거 없을텐데 5원 응 오케이 되있어 찍었어 까잡까잡 1983이야 이게 무기에 몇 개 달려있죠 걔 빠른 스타트 3개 발사 16분이라서 있는거 잘못봤는데 3분 진짜 까막둥은 어디 잘못된거 아니야? 야야 죽이는거야 죽이는거야? 미션 뭐야? 죽이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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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터렛 데미지 올릴 준비 해킹가우터 다하고 오케이 예전과는 다르다 야 그거 저기 그쪽이 그쪽이 레드내면 나한테 말해줘 그럼 올려줄게 가자 자 기다려봐 잠깐만 칠 다 깠어 전부 전부 완충되면 말해 그러면 8초 동안 데미지 올려줄게 알았어 알겠어 아 이거 메이트를 살모로 말았다 난 뒤졌다 시끼야 아니 아니 켜줘봐줘 빨리 아 자 자 자 준비 켜 켜 켜 발사 발사 아 뭐야 안 터졌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보임 스킨이 안됨 야야야야 멈췄어 오우 아 기회있어서 개거슬리래 쉴뎀 쉴뎀 그 암호 모드도 바꿀수있는거 알지 어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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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다 너 아 아 이게 이 연선이 확실히 편하네 각 안나 각 안나 알았다 도망가 도망간다 도망간다 잠만 각 빨리 만들어줄게 튄다 튄다 이 시키 튄다 마무리해줘 마무리 마무리 한대 한대 차징 차징다 차징 아 아 아 야 이거 불러져 찌징 찌징 아 한대 아니 내가 미사일 쏠게 그냥 미사일 쏠게 아 아 야 야 야 야 뭐야 아 예이 어 돈봐 미친 돈 진짜 많이 들어왔어 야야 그냥 이건하자 해적이 배고픈 직업이야 하는거 아니야 어 개많이 줬다 돈 엄청많이 줬다 진짜 엄청많이 줬다 6500 아 콜로니얼 유니언에서 CU구나 다음 3 우리 위치가 여기가 어 안좋아졌어 지금 그거 야 저기가자 저기 376 376 376 그거 같애 그거 내가 봤을때 그 설원지대 그거 응 고 나한테 그냥 가기전에 그거 맨날 알려줘 거로 나 바로바로 해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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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겠지 뭐 어 그거겠지 어 뭐야 익스터미네이트 언컨테인드 크래처 풀려난 괴물죽이기 괴물? 괴물? 여기 이 이 이 생성이 있겠네 그치 그거 아냐 맞지 워프 옆바단에 어 여기지 뭐야 여기 가자 가자 준비 어디 어디야 차징 중 차징 중 라운지가 아닌데 라이프 서포트 아 이거 자동차징 해주는거 없나 개빡치네 아니 우리 지금 가 플래닉 갈건데 우리 차지 아 그래 플래닉 갈건데 웹폰에 있나 사이언스 랩 사이언스 랩에 있을걸 여기 여기 아냐 아니야 텔퍼 어딨지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센터 센터 여기 조종실 와봐 왜왜왜왜 그 이유 걔네한테 롱레인지로 미션 왔어 어 그래? 어 에 액셉트 5도 하지 뭐 쉬운데 내가 못눌러자 아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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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어 뭐 무슨 퀘스트인데 미션 2개야 그러면? 미션 2개야 그러면? 아 이거야? 몰라 일단 가보자 그래 근데 어디에 SE 2000 퀘스트인데 이거? 잠깐만 뭐 이상한데? 우리 어디 있는데 잠깐만 이거 SE 2000이면 어디야? 이게 여기가 맞 일단 이 행성은 가보자 일단 가보고 옷이 어디있지? 아 찍었어 찍었어 살았다 어딘지 슈트 어딨어요? 슈트 못하겠다 슈트 슈트? 슈트 라이트 서포터 있는거 있지않나? 라이트 서포터 라이트 서포터 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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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자 고 고 뭐야 뭐야 오와와와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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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원 오오 뭐야 여기 오 뒤집어었네 와 대박 야 이거 스캐너 스캐너 돌여봐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어 어얘 어어 여 아 위 탈 커버 피없다 야 개센데 앞에 아직 두 야 불 야 불 붙었으니까 뒤로 밀려 어 나 아까 늘려놨라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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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둘 있어요 바로 앞에 둘 어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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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해주고 하는지를 모른다는게 문제야 이 게임은 내 앞에 내 앞에 나한테 그러면 될 것 같은데? 여기 있으면 됐네 어 로봇이다 로봇 리로딩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아 어 얘네 엄청 강해 얘네 엄청 강하다 어 나 죽었어 어 누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내가 어 다 죽었어 적 다 죽었어 어 나 떨어져 죽었어 어허허허 아 아닌데 터렛 터렛은 레이더에 안잡혀 아아 이게 푸시가 안됐어 터렛은 그리고 앞에 파란색깔 세개가 보여요 파란색깔? npc겠지 뭐 어 npc는 흰색 파란색은 종류과 부분이 안되있는데 담비님 담비님 그 락커룸에 무기가 따로 있는거 아니? 담비님 있잖아요 원래 원래 또 계속 그거 쓰면 반메님이 더 세지는거 내가 보니까 앞에 터렛 파란색 저긴가 뭔데 터렛인가? 터렛이 파란색인가? 그 1층 2층 구분되어있던데 있는 비행기도 있고 없는 비행기도 있고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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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거의 고집까지 다 왔어 지금 그거 저기 세개 파란색게 점 세개가 보였거든요 알았어 스트럭처 들어간다 오우씨 뭐야 빨리와 여기 이뻐 나가는 나가는 얘기가 이거 보상인거 같다 이제 보상인거 같은데 이제 보상인거 같은데 뭐 까락 거의 끝에 도착한거야 지금? 야 이거 설국열차 아니냐? 앞칸으로 가라 앞칸 막장으로 가네 아니 앞칸가니까 개 개 깔끔하잖아 봐봐 파란점 두개 파란점 두개 아직 있어요 까마님 바로 옆에 있는데 야야야야야야 터렛 둘이소 터렛 둘이소 야 두두두둑하게 죽어버렸어 리스코 브레인 2 나온다고? 아 진짜? 야 같이 가야되는데 이거? 나 여기서 데이크 하고싶게 어 뭐야 깜짝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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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나보고 놀랐어 아니 나 딱 뒤돌아갔는데 내 바로 뒤에 누가 붙어있는거야 이거 그거 어딨어 개인 라커룸 어디있어요 이거? 아겼다 아겼다 물공격칸을 찾아라 내 락커룸에 뭐 없는데? 있을텐데?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니깐요 그게 배마다 다 다른거 같아 그게 아 너무 아파 오카 오카 좀 올라가지마 왼쪽에 있어 왼쪽 천장에 달려있다 저거 멀리 있잖아 저거 불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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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르타다 부신거 같은데? 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부셨어 부셨어 탈을 부심 뭐야 부셨어 여기 들어가봤어 고양이? 하나 더있어 하나 더있다 뭐야 여기 들어가봤어 오른쪽에? 어 거기 들어가서 올라온거야 나 지금 어디쪽에 있어? 앞에 앞에만 있는거 정확하게 까지는 못보겠어 내가 아니다 더하 훨씬 더 앞에 있는가본데? 어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인거 같아 내가 몇개 부셨 두개 부셨거든 여기 저거가 아니야 한참 멀리 있어 텔레포터 뒤에 있다 크리처 찾았어 크리처 야 무슨 크리처 찾았어 크리처 되는 크리처? 아니다 아니다 하나가 아닌데 둘이다 둘인데 계속 갈수록 계속 여기 여기 어차피 크리처 크리처 미션 있는데 아니야 까마 여기 그냥 행성 탐사하는데잖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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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죽는다 뭐야 왜 죽었어? 터렛 부심 터렛 부심 터렛 부심 터렛 부심 터렛 부심 왜 죽었지구? 어디까지 갔어요 앞에? 엄청 멀리 아 더 있어? 두개 더 있어 두개 더?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저기 대충 보인다 보여? 아니 기차 왜이리 길어 이거 진짜 살구심 기차 살구심 기차 두개 앞에 두개야 텔레포터 뒤에 하나있고 그 뒤에 더 하나 그 훨씬 뒤에 또 하나 돼 야 거기 온도 얼마 온도 몇 도야 거기? 마이너스 125 벗으면 바로 얼어 죽을 듯? 나 쏘는데 보면 빨간점 찍히는 그거봐봐 찍히잖아 빨간점 그거야? 어 저거야 저거 움직이잖아 봐봐 야 무빙한다 움직이기 타겟이다 야이씨 먼지 먼지는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은 아 디져 얼마 온거야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돼 정면? 야 정면 하나 더 쪘어 내가 측면으로 가야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야 왜 힘든게 돌아갈라 그래 내 앞에 로봇이 있는데 아 가방 또 죽고 가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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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뭐와 텔레포트 하네 텔레포트 하네 로봇이 텔레포트 그 두개 있거든 그 밑에 있는거 밑에 있는거 이게 열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텔레포트 지점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 고양이 고양이 주변에 있어 힐 대지 어 그거 하나 찍어 놨어 고양이 같이 가니까 나 죽었어 근데 그래? 아까 로봇 뒤에 와가지고 깜짝 놀랬어 뒤돌아보니까 뭐가 때리더라고 터레 있어 터레 있어 터레 아니 설국 절차 보다 긴거 같은데 아 이게 뭐 야 이거 맞네 텔레포트 중간 지점이 하나 추가됐어 지금 그래 포워드 포워드 텔레포터 어 터레다 크 다 죽으면 안돼 에휴 야 살아있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저요 야 얘기 꼭 해줘야돼 나 살아있다고 다 죽으면 난리 난다 지금 네명 네명 다 이거 총솔 때 줌 돼 이거 줌 어떻게 해 지금 다비드 빼고 다 살아있네 줌 안되던거 같은데 앞에 파란 점 오른쪽에 터레 있어 앞에 파란 점 아닌데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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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나 살았어 이거 아 뭐야 야 야 뒤에 있어 야 뭐야 이거 야 가지말까 저 뭔데 저렇게 많지 뭔가 중요한게 있어도 저런거하니까 그래 뭔가 있을거 같애 이거 깨면 좋을거 같은데 이거 깨면 좋을거 같은데 이거 깨면 좋을거 같은데 아 계속 세이브포인트 있어서 다행이지 야 이거 약간 스타워즈필란다 구금이 아 차라리 앞에 보셨음? 아니하지하지 아니요 아 보인다 마보 아닌데 아 아 이름이 엑소슈트인데 무슨 사람 가족보다 약해 아 진짜 이름만 엑소슈트야 이때 툭툭 맞으면 사람이 죽어 아 아직도 파란 점이 4개가 있는데 아니 이게 말로만 엑소슈트지 그냥 그냥 골판지로 만드는 어 뭐야 이거 뭔버그 이거 어 아니 이거 그 뒤쪽에 그거있다 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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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던거 없어요 반면 이거 보임 철팔파운드 들어가짐 헐 이거 앉는 키도 없어서가지고 어디 숨어서 앉을거 없음 깜빡잡고 뭐 먹는거 같은데 말 없어지고 보니까 철카야 말이야 만두 먹고있죠 아니 바로 대답 못하는거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죽었어 한 명 한 명 죽었어 털에 푸셨어 앞에 있는거 앞에 털에 겁나 오는거 같아 그냥 지나이건 바로 죽었어 나